우리 함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위치상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위로는 아름, 옆으로는 애돔과 암몬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가장 센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물으면 당연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역사를 계속 성경적으로 짚어보면 이 애굽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죠.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스겔 기자를 통해서 계속 여러 나라 모든 나라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그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죄의 근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유형들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지난번 두루와 시돈의 그 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진 것, 그 소유로 인해서 그들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진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진 것들로 인한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 그 신과 같이 된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요 신격화되어서 신의 아들, 신의 현현으로 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 자체가 신이 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특이하게 잘 살고 부유하게 되면 그렇게 건강해지고 삶이 윤택해질 때 믿음도 좋아지고 신앙도 괜찮아져야 되는데 현실상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겪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 삶에 평안이 가득하면 감사가 가득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 모습이 가득합니까? 저는 저도 목사이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지만 저도 후자에 가깝습니다. 잘 되지 않고 부족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땐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면서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그런 모습이 정말 그때와 비교하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죠. 이스라엘도 가장 부유하던 솔로몬 시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락세를 띄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완전 타락한 분열 시대, 분열 왕국 시대로 가죠.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대바사, 페르시아도, 로마도 그 모든 나라가 강성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져서 망하는 모습, 그 망하는 결과를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보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애굽을 한번 오늘 자세히 보겠습니다. 애굽은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한 나라로서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어제 말씀을 들었죠? 사막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늘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위로는 바다가 있고 옆으로는 사막이 있어서 외부의 침략이 쉽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도 바벨론이 이 애굽을 치러 갔을 때 말을 타러 갔는데 사막에서 말을 타니까 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말들이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애굽은 뭘 타고 다닙니까? 낙타를 타고 다녀요. 낙타를 타고 전쟁이나 침략을 방어하니까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늘 승승장구하고 그 침략을 쉽게 막을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애굽이었고 주변 이 나라들이 애굽을 불호하고 애굽을 우러러보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 늘 강성하니까 주변의 나라가 어려움이 처하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이 애굽이란 나라를 늘 찾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타국의 공격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이란 나라를 향해서 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하고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치던 애굽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애굽아 너희가 아무리 잘나고 강하더라도 니네가 아수르에 비할 수 있겠느냐 아수르가 번성하던 것을 보면 주변의 어떤 국가들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아수르 그렇게 강해 보이던 아수르도 결국 망했다. 너희도 스스로 위대하다 칭하는 너희 애굽이지만 결국 아수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거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케이스 3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말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아수르는 세워지고 강성할 무렵까지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래로 이렇게 큰 나라 강성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대부분 나라들이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주변국을 다 평정하면서 대제국의 시대를 문을 열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아수르를 무엇으로 표기하냐면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항모였느니라 아수르를 어떤 나무로 비유하는데 그 어떤 나무도 따라올 수 있는 큰 나무 이 백항목 중에서도요 가장 질이 좋다고 하는 나무가 이 레바논의 백항목이었습니다. 가지는 아름다웠고 키가 커서 구름에 닿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무들도 심지어 같은 나무인 백항목들도 비교가 안 되는 레바논의 백항목 그러나 그 나무는요 그 자신이 뛰어남으로 인해서 주변 나무들의 시기를 받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위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는 가지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큰 욕구는 무엇일까요? 더 많이 갖고자 함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난한 빈민천의 강도가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빼앗기 원하는 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은요 오직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가지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소위 권력의 맛이라고 표현되는 것인데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대표하기로 하는 듯이 더 많이 가져야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있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한 솔로몬 왕국 그리고 솔로몬 때에 있었던 그 시절의 왕국들을 보십시오. 그 안으로 완전 금으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놓은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고 잘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데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자랑할 것, 이스라엘에게 진짜 자랑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빼고 다 자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세상적 소유를 자랑한 그 결과 이스라엘은 빼앗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 유혹의 대상, 빼앗기 원하는 죄의 유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혹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비교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가진 자면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비교하고 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비교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면 뭐가 내가 절망스러워요. 그때부터 쓸데없이 원망이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이 비교한 시절, 비교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참 자신들이 죽고 싶었던 그때인 애굽에서 노역하던 시절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역하던 그 시절, 먹었던 것들, 그때 누렸던 것들이 그 나일강물들이 생각나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시선을 광야로 돌리는 데만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보도록 걸린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없는 자를 보면요. 보다 내가 감사한 마음이 생각납니다. 나보다 없는 일을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원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 때, 종종 힘들 때 이전에 갔었던 선교지를 생각합니다. 필리핀, 인도, 네팔. 물론 그중에는 괜찮게 생활하면서 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직접 본 그들의 생활은요. 불만족 투성이었습니다.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땅에 있었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이유인지를요. 제가 그 힘들 때마다 생각하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보다 욕심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남의 것을 계속 넘보고 탐하는 나라였어요. 가져도 가져도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른 나라였습니다. 결국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데 침략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점점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들의 힘이 강성해지고 그들의 힘이 하늘을 솟을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들이 자랑하던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들이 가진 것으로 말미암은 교만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그들의 키가 꼭대기에 구름에 닿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부자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그 구절 자체만 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진 것 자체는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반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정제하고 자신이 가진 그 기준을 세우고 그가 나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요즘 계속 드러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갑과 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갑은 교만하고 을은 불평합니다. 권력의 구조가 생겨나는 그 순간 어떤 이르르에게서도 만족,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갑과 을 이 관계 중에서 사실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시대에 당시 갑은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나라고 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인 이 애국이나 아수르에게 대해 경고하지만 동시에 을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가진 것을 불호하지 말고 그들의 것이 나에게 없음을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갑은 어떻게 그 교만함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갑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적인 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골로세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기가 절대적인 갑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을은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비교 대상을 갑으로 하지 않고 눈을 세상이 아닌 광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거칠고 어둡고 습하고 위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같은 그 거친 광야를 지내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있다면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이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처지를 비교한다면 여러분 나의 삶은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와 같이 피 흘리면서까지 나를 따르라고 하면 우리 중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찬란한 아수르도 멸망하고 그들을 동경했던 애국도 멸망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또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지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나의 눈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둔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불평이라는 것이 계속 새어나오지만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께로 돌리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시선을 돌릴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대반 집사님이시죠. 이분은 예수 그리스로를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와정에도 끝까지 그의 입에 원망이라는 것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라는 걸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5절과 60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우리의 시선이 내 삶을 향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원망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과 나를 향했던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전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마음 마치 이 스대반 집사님과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에게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한 평안과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비교하기 좋아하고 비교하는 것을 즐기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며 경쟁하는 구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를 놓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렇게 구경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면서 자기의 삶을 만족하고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과 똑같이 살면 우리 삶에는 만족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내 눈 안에 거하라고 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가 그때의 찬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고자 오늘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시야를 세상에서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에게 찬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